오른쪽 도래 하나랑 그 왼쪽 도래가 쟤 나 몰라 돌을 잡고 나 둘을 잡고 오케이 하나 더 빨간색 바지 나이스 눈에 띄는 대체 어디갔지? 딱 딱 딱 여기서 함 해봐야지 온다 딱 1파티 오 두 파티나? 세 파티인데? 두 파티 두 파티 어? 세 파티다 나는 무조건 배다 배가 은근 좋아 아 망했어 모트로 간다 아니 저기 두 명이나 있네 에헤 공장 공장 방향에 두 명 보임 앞에 있는 공장에 세로 공장 세로 공장 얘기하나? 응응응응 거기서 털고 나한테 가까이 왔다가 다시 빠짐 거의 뭐 수준 해치웠나 수준인데 그 멘트는 안보여 안보여 저들끼리 싸운다 항바지 좀 났음 가야겠다 창고 아닌가? 응 그런거 같아 창고하는 죽일 방법이 굉장히 어려워네 발수 들린다 님이 있네 그 창고 연막 갔어 한 명 더 한 명 더 안 해 잡았다 음 아드레날 수직감도 있습니다 새로 생겼어 저 집에서 오래 시끄럽게 있으면 생각보다 들키기 쉽다 어 쟤 뛴다 어디 다리 반대편 다리 반대편 다리 반대편은 우리 쪽으로 있습니다 나 봤다 얘들 그러면은 금방 그 오토바이 그 놈들 애매한데 응 그 우 그 UAG도 들고 가면 UAG도 다리 위로 한 명 올라갔음 다리 꼭대기에 한 명 누워있고 다리 왼쪽 꼭대기 한 명은 다리 중턱에 있음 아 중턱이 아니고 시작부분 저 저놈 뛰어내린다 물로 뛰어내림 한 명 한 놈 한 대 아 걔 좀만 더 맞추면 잡는데 한 명 물로 뛰어내린다 그러니까 그 전에 제일 올라왔다 올라왔다 다리 반대쪽 왼쪽 다리 뒤 아래 오케이 다리 아래에 기둥이 한은 왼쪽으로 뛴다 계속 뛰다 나 쏠락하네 오케이 오케이 다리 밑에 있는 놈 봐주세요 왼쪽 두 대 왼쪽으로 도나요? 왼쪽으로 나오는 건 내가 봐지 근데 오른쪽으로 나오는데 봐줄 수 없어 다리 밑에 아직 있는데 생각보다 탄속이 빠른 것 같다 어 올라왔다 올라왔어 다리 그 위에 어 다리 위로 올라간다 다시 오케이 내가 죽인 건 왼쪽 위로 올라감 아이수 기절 죽이지 마 오케이 쟤 쟤 쟤 나왔다 나와 오케이 우리 뒤에 집 아 어 그 집 소홍이 들렸어 일단 타밍해도 될 때 생각보다 탄속이 근데 엄청 빨라진 느낌이다 원래 이렇게 빨랐나 엄청 빠른데? 탄속이 응 개머리 판도 죽어서 내가 팩터 지금 파츠를 못 맞추고 있잖아요 불편하네요 정말 정말 불편하네요 잠시만요 저기 있다 아닌가? 잘 해봤나? 어 맞다 저 안에 있다 있다 300 안에 파밍하고 있는데? 355 저기 템 그 무기 뒤에 보인다 그 초 주황색? 링카우팔로 저거 맞출 수 있겠는데? 355에 집 안에 왼쪽에 보면 보인다 빼꼼뺌꼼하다 집 안에 왼쪽? 어디야? 다 나간 듯? 갑시다 좀.. 아 뭔데? 개꿀잼 네 나 AK 한 손 들고 쏴 아 야 AK 한 손 나 카우팔도 한 손으로 들고 쏜다 얘들아 얘들아 280도 간다 왼쪽 지렸다 지렸다 쟤들 왜 나 무서웠겠다 오 뭐야 오토바이에서 애키가 왜 나가냐 난 위에서 봐드림 밑에서 오는 놈들 마을에 있을 건데 마을에 탈려 있거든 밑에 오는 놈 보인다 2명 2명은 오고 있어 140방향 오른쪽으로 돌고 있어 2대 1명 에임 어 저기? 이쪽 잡았음 괜찮은 응 얘들아 아직 못 붙은 아까 우리 쏘던 애들 뭐 있음 버거웨이? M24 그리고 운용조끼 M24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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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9 9 어? 그거 한 손 내는지 해봐야죠 아 맞네 근데 여기서 오토바이 타기엔 너무 자세랭이 아닌가 그치 그냥 뒤에 타서 되는 지만 확인하죠 그래 그래 어 여기 또 있다 아이고 2명 있다 2명 근데 여기 다른 애 오기 전에 빨리 너무 많이 남았다 2원에? 16명이라고? 15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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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우팔 들컴 드세 카우팔 어디있지? 여기 여기 나있는데 아까 그 놈들 붙었겠는데 우리 오토바이 지나갈 때 쏜 애들 킹갓블루님을 왜 부르는가 어리석은 용자들이여 여기 은근 좋다 자리가 제일 높은 곳이면서 응 은근 좋아 저기로 가야된다 저기 차 서있다 185도 동산 위에 응 그 차 아 차 옆에 주변에 적 보임 오른쪽에 봐봐 차 오른쪽에 능선 뒤편 적 보였음 머리 난 야야수 때문에 그게 안 보여 그걸로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왼쪽으로 가도 될 것 같은데 나 짐 먹으러 왔음 아 짐 먹어? 나는 여기 좀 이따가 갈게 응 왼쪽 라인 와 AK 소음기 있어 자기장 온다 아니 근데 사람있다 저기 누워있는데 아직? 아 사람은 게 아니고 오토바이 소리구나 에에에에 너 안대? 어 한명 더 있어 어? 자기장 잠긴다 쟤들 그 유에이지 있는 쪽에 적 있어. 한 명 눕힘. 유에이지는 뭐 있는데 적은 어딨어? 유에이지 뒤 오른편? 뒤 오른편? 죽이러 가도 될까? 차 소리. 다른 차 온다. 저 차를 죽여도 될까? 나 이 차를 죽이고 싶은데? 멈췄다. 나는 일단 얘들 봉. 금방 눕혔던 애들. 도웅. 카우팔 소원기 끼고 있네. 얘들. 능선 뒤에서 싸우는데 150? 님 자격장 받김? 이 하나 잡았고. 저 마을에 하나 있고. 차 소리. 차 온다. 저기 언덕 위에도 하나 있고. 언덕 위에 둘. 내 가게에서 안 보이는데. 둘 다 죽었다. 내 앞에 한 명. 이리 와야 돼. 내가 붙은? 내 건물에? 이 건물에 내가 있는데? 내 건물에 붙은. 아니 그거 말고 반대편. 어 오른쪽으로 돈다. 거기서 오른쪽으로. 어 그거 빼고만 보일걸? 안 보여? 그 뒤편에 있어. 안 보여. 그. 어 다시 왼쪽으로 돈다. 잡았어. 같이 나아진.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능선 위. 여기. 여기 160도. 오케이. 얘가 던진거야? 그 건물 자리 좋은데? 응. 얘 뭐 던질 거 있으려나? 있겠지? 치아 그렇게 많아. 응. 8배율 있다. 이제 쓸모없지 8배율이. 그래도 카고팔이니까 쓰겠습니다. 농산. 그게 6명 생각보다 많다. 저 능산 뒤에 있나봐. 응. 너 빨리 가야겠더냐. 열심히. 붙을 때 뒤도 좀 봐주고. 우리 왔던 길. 그전 라인에 내가 다 닦긴 했는데. 잘 오르잖아. 수요탄 드로를 빌린게 딱 봐도. 수요탄 드로를 빌린게 딱 봐도. 수요탄 드로는 어디로 튀어야 되냐 이거? 이거 고물 넓은. 아 여기 바로 넘어있네. 저 산 위에도 있다. 산 위에도 하나 잡았고 스카. 여기 죽었고. 저쪽 160방향에 났어요. 뭐야. 아니. 저기 하나 있다니까. 해야 되나? 고. 고. 굉장히 좋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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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